태양에 도전한다고 들었습니다. 2013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. 보이스 키즈 화이팅! 처음 시작되는 트리오 배틀 라운드 양요섭 팀의 첫 번째 무대 미니 휴린, 황지연, 매력적인 보이스의 정은우 베이비로커에서 베이비로 래퍼로 변신한 정사강 다른 계승의 새 팀원이 모여 색다른 무대를 펼쳤는데요 되게 잘 즐겼던 것 같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제 말을 너무나도 다 들어줘서 너무 고맙네요 양요섭 코치를 만족시켰던 새 팀원 정말 한 명도 떨어뜨리기 힘들 것 같은데요 양요섭 코치의 선택은?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 은우 양이에요 정은우 양입니다 은우 양이에요 다른 가족들도 공룡회를 축하해주는 흐뭇한 관객입니다 양요섭 코치팀의 첫째 파이널 진출자는 정은우 양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 끝에 이 자리까지 섰는데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? 제가 지현이랑 지현이랑 은숙하면서 의견 안 맞아서 싸우기도 했고 좋아서 웃기도 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무대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잘했는데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아... 지현 양 기분이 어때요 지금? 아쉽긴 한데 저희 많이 좀 다듬아준 언니가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좋아하는 운동화 돼가지고 너무 기뻐요 야 여러분 박수 정말 저보다 낫습니다 아 대입되요 자 양요섭 코치님 우리 멋진 무대 보여준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너무 고맙고 또 너무 미안하구요 은우 양은 열심히 다음 라운드를 준비해줬으면 좋겠고 또 지현이랑 사관이는 앞으로 계속 노래하면서 형이랑 또 오빠랑 가수의 꿈을 함께 배워보자꾸나 고마워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풍부의 결과보다는 함께하는 과정의 기쁨을 알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세 사람 양요섭 코치의 품에서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와아아아 이제는 엄마들도 한 가족이 됐나요 너나 할 것 없이 은우를 축하해 주시네요 우리 무대가 한번뻔이어서 되게 아쉽고요 다른 게 열심히 저보다 더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주 파이팅 너무 잘했어 어우 씩씩하다 상근아 지현아 너희들도 정말 잘했어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되고 또 이거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래도 배우고 실력도 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단락하고 합격한 걸 떠나서 정말 기쁘고 원래는 저희까지 다해서 꼭 우선했으면 좋겠어 아 화이팅 꼭 우선해 혼자에서 팀으로 팀에서 가족이 된 아이들 너희들의 우정 영원하길 바랄게 서인영 코치팀은 이우진, 김초은, 김민경 이건, 박은총, 강화주 소성주, 김규와, 유선경 이제 서인영 코치팀의 팀 선정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